안녕하세요 또치 로마이걸 또치 입니다. 이거 밝은 대낮에 너 또치야 너 뭔일로 여기 왔냐?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흉가를 찍고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번 컨텐츠는 낮에 흉가를 가면 귀신이 존재하나?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할거에요 그게. 맞지? 궁금한거는 또 못참잖아. 또치가 출동을 했습니다.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고! 2021년 9월 20일 요기 스타더 5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. 자 가자! 하아... 여기를 어... 또 이렇게 문이 열려있네. 고맙게. 편하게 들어가라고.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왔다... 역시 흉가는 흉가다야. 무섭게 왜 여기다 이런걸 걸어놔? 아 저기요 건조대 없습니까? 다이소에서 하나 사다 드려요? 아 다이소 간접광고 아닙니다. 네네. 그런거 받은적 없어요. 아 여기다 왜 옷을 넣어놔? 아 근데 밤에 오면은 요거 귀신인줄 알고 놀래겄다야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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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구신님들아... 요쯤되서 또치님 혹시 구신 기운 있어요? 네네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요쯤에서 또치님 그러면 낮에는 항상 구신이 없는거에요? 아닙니다 그때그때 네 다릅니다 근데 왜 말투 그렇게 하냐고? 아 표준어 좀 썼어요 서울말투 나도 지금 지방 댕긴게 사투리 쓰면 안되지 또치님 서울말투 너무 멋져요? 알아요 알아요 다스려주세요 막바다 다스려주시면 될ige 안돼 안남 와 대기 자 이빙 숙 뺀 공방이 됐믹 공방이 됐믹 공방이 됐믹 여러분들 화질 지려불죠? 안 그렇습니까? 네 지금 들고 있는 카메라가 렌즈까지 한 천만원 이상은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예 렌즈 포함해서 또치님 카메라 자랑하시는건가요? 아니 자랑한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렇게 귀신 모공 벌레까지 보여줘보려고 예 이곳이 메인거 같은데 여기도 예전에 이콜이랑 왔던 곳이긴 해요 크게 변한것은 없고 여기가 그때 문이 없었는데 문이 생겼네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..프레쉬가 없어도 잘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? 이것이 카메라 바디의 능력이죠 렌즈의 렌즈 조합 꿀조합이죠?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밝게 보일거예요 밝게 보일건데 지금 여기가 상당히 어두워요 여기는 상무가 좀 다르다 야 역시 어둡고 습하고 그런 곳이라 뭔가 귀신 기운이 있기는 있어 근데 좀 진한 그런 엄청 기운이 센 건 아니야 뭐지? 뭐지?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소리 못 들었다고? 귀구녕을 파세요 귀구녕을 파세요 네네 limitation 문을 젊이었어요 자기ftig 빛 sigui 편의점 왜 가냐고? 이쪽에서 뭔 소리나서 이쪽에서 뭔 소리나 이쪽에서 뭔 소리나 이쪽에서 뭔 소리나 오케이, 먹어봤네 감사합니다. 혹시 그렇게 크게 귀신 기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낮에 왔어요 낮에도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 왜구요? 왜 그래? 그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? 예 죄송합니다 와 근데 여기가 진짜 산 산속에 있는거라 땡기는거구나 예 죄송합니다 저기요 저기요 와메와메 와메와메 왜냐고요? 아니 봐봐 뚜껑이 날아가 버렸잖아 민둥이 내버렸네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 가발 벗겨지듯이 훌러덩 내버렸네 태풍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나 이게 이 꼴이랑 예전에 와봤던거는 아는데 하도 오래되고 그래갖고 기억도 안나고 뭐라 할까? 머리 수술한 뒤로 예전일을 좀 많이 까먹어요 지워진 것도 있고 내려가봅시다 내려가봅시다 아까 그 영상을 찍고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제가 한 시간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다시 또 장소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네요 이제 이 시각 뵈로 isme 내용 철원 남짓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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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